네 주말이라서 신세계마트 백화점에 간장 사러 왔습니다 아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? 자 우산은 먼저 여러분 자 다른 거를 많이 샀어요 짠짠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과자를 너무 많이 샀나봐 네 이제 쭉 찾아서 몇 번 코너로 가야 되는지 쭉쭉쭉쭉 찾아봐야 되겠다 자 이쪽은 과자 코너 이쪽은 자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와 이쪽으로 쭉 가봐야 되겠구나 와 여기다 요골목이다 요골목 요골목 자 가자 오 여기다 여기다 와 맞다 여기다 여기다 네 오 여기다 야 우리 이아라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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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로간장 햇살당문 그러니까 햇살 담 시간장만 푹푹 숙성해서 풍미가 이 가만큼 그래서 저희 집도 햇살당문으로 에 오 오 오 오